진짜? 오늘 국문과 킹카드 온다고? 진짜 진짜! 오늘은 특별히 얼굴 빛나는 밤에 여러분의 얼굴에 관한 사연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다 같이 DJ 코스너리 터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얼굴과 목톤이 너무 달라서 밖에 다니기가 너무 창피해요 don't be shy 그럴 때 겟잇퓨티 뷰라벨 톤업 크림 1위 화이트닝 드레스 크림 조금씩 자석 발라주고 두드려 리듬 타듯 컴온 포커스가 들어있어서 촉촉해 두 번째 사연입니다 다음 주에 남친이랑 수영장 갈 건데요 생얼을 들길까 봐 너무 두려워요 남친도 겁날 거예요 그럴 때 올리브영 박매 1위 화이트닝 드레스 크림 속은 촉촉 받은 보석하게 마무리되니까 24시간 동안 완전 민낙 같고 워터프루프 효과까지 있다구 뭐야 어디갔어 톤업 크림?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순백의 피 싸우지마 베이비들 제가 바로 국문과 개카 완전 1도 안 묻어나는 크림 여기 엄청 많아 천천히 한 줄로 하옵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